이것도 주말 사이에 많이 회자가 되고 맘카페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지정이 나왔던 것 같아요 끝없는 바이든 날리면 거짓말 그래서 끝없는 날리면 거짓말한 윤석열은 윤석열은 진짜 날리면 좋겠다 이런 풍자가 돕니다 그렇죠? 끝없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 날리면으로 만든 윤석열 너는 너를 날리면 좋겠다 이렇게 풍자가 돌고요 윤석열 이 XX 탈행 못 시키면 우리 국민들은 바이든한테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풍자도 돌고요 실제 촛불 집회 때 정말 재밌는 현수막이 많이 나옵니다 옛날 촛불 신명면 초기랑 비슷합니다 국가 온수가 아니라 국가 왼수 너무 재밌죠? 국가 온수가 아니라 국가 왼수 윤석열과 김건희는 제발 입 닥치고 집으로 가 일하지마 집으로 가 집에 가는 게 나라를 도와주는 거야 가서 술을 먹든 무속이를 만나든 마음대로 해 펼펼펼펼 누는데 이번 어린이집 방문 사태도 이건 정말 국민들을 열받게 하려고 작정을 한 자들입니다 아니 아나바다도 모릅니다 국민들이 다 환경 때문이든 생활고 때문이든 민생 문제 때문이든 다 아껴 쓰고 아나바다 운동 많이 들어봤죠 다시 쓰지 아나바다도 모르고요 백벌명에서 모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6개월 영유아도 있냐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에 맞벌이 부부들이나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현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맡기려고 하는 현실도 모르고 있고요 눈물 흘리면서 맡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맡길 데가 없어서 피눈물 흘리는 부모도 많습니다 학교든 어린이집인데요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서로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몇 년 기다리기도 합니다 육아비 부담도 큽니다 어린이집에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 걸어다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전이 그렇잖아요 걸어다니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아니 아이가 없는 것은 저는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없는 부모도 있을 수 많고 또 낳고 싶지만 못난 부모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지적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돌잔치만 가도 알잖아요 아이들에 대한 좀만 있으면 돌잔치 가면 애들이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돌잔치에서 만 1년이나 됐는데 다 엄마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꼬마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날 왜냐하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계속 집어야 되고 사진 지켜야 되니까 돌잔치 가보면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많이 웁니다 그 이유가 힘들거든요 본인들 생일인데 본인들도 아닌데 제일 힘든 날이에요 어른들이 사실 어른들을 위한 거니까 장례식 산자들을 위한 화해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아니 돌잔치를 가봤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심하고 무관심하면 걸어다니는다는 망언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제일 너무나 서럽고 기분 나쁜 망언이 걔네들이라는 망언입니다 어떻게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들한테 아기들한테 천사들한테 걔네들이라는 말을 압니까 걔네들 걔네들입니까 아이들 아이들이라고 하든지 아가들이나 아기들이나 천사들이라는 말이 생각 안 나면 평소에 얼마나 사람들한테 말을 함부로 했으면 이 새끼 저 새끼가 입에 붙어있다 그러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이준석이 고백을 했잖아요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러다 더 심한 말도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준석 씨가 이제 지금쯤 거짓말 그만하고 바이든을 날리면이라는 비속 안 쓴다는 거짓말 그만하고 고백을 해야 된다 국민한테 변중 올리지 말고 이 새끼 저 새끼 더 한 말 했다면서요 그건 아마 까이액스 우리 국민이 많이 쓰는 숫자 들어가는 이런 욕들도 했을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요 야당 야당 대표 지금 여당 대표한테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니까 가는 데마다 국민한테 반말이요 고우성이요 삿대질입니다 그 잘못된 버릇이 정치검찰 때 그다음에 대선 후보 하면서도 그거 하나 교정 안 시켜서 맨 도리도리하고 대본도 읽지 않고 간단한 영어도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완전히 왕따들고 윤석열 기시 바이든가 기시대한테 준비도 안 돼서 스토킹 외교하고 무슨 해담? 무슨 뭐 한일 정상회담? 진짜 국민들이 속이지 마세요 그게 어떻게 해담입니까? 일본도 간담회라고 그랬고 미국도 해담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토킹 미팅 스토킹해서 기시대 잠깐 만나고 타이린 잠깐 만나고 기시대는 30분 오지 말아 했는데 오니까 네가 우리 쪽으로 알아야겠어 국민들이 창피해 죽으려고 합니다 지지나한테 토요일날은 젤교포가 오셔서 일본에서도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끌어내려야 된다고 이제 중국 교포들까지 일본 언론의 단지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걔네들 그러니까 토리도 잘 보시면요 윤석열, 김광현, 키는 개까지는 의심이 되는 게 토리를 제가 한글 새끼를요 영타로 치잖아요 토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박정희 선생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청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끼를 영타로 치면 토리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쌍기억이 되면 네 쳐보세요 쳐보세요 새끼를 영어로 한영에서 영어로 전환해서 치면 TORI가 됩니다 그래요 무섭다니까요 아니 이건 뭐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강아지가 개새끼잖아요 개새끼 자기들끼리 윤석열, 김광현이 말이 험하니까 그러다가 그런데 국민한테 새끼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야 그러면 TORI라고 하자 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해 봅니다 워낙 말 함부로 하고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요 전 너무 열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들에게 네 그래서 걔네들이 뭐며 그래서 정말 정말 젖먹이를 떼고 맞벌이를 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직장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서 네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모님 봉양해야 되니까 네 그 젖먹이들을 떼고 걷지도 못한 아이를 어린이를 맡기는 그 국민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면서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래서 관련 예산도 삭감했죠 영유아 간식비 친환경 간식비 예산도 삭감하고 네 임산부 친환경 급식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면서 거기 가는 민세행보 해서 지지율을 올려야 된다는 얄팡은 생각하는데 그럼 준비를 조금이라도 하든지요 그러니까요 단 하나도 안 해요 브리핑도 받고 참모들이 보고서 다 써줬답니다 네 읽지도 않고 아는 겁니다 당연히 업무니까 공무원들이나 비서진에서는 당연히 할 건데 그런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네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이 이러다 하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끝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아니 뭔가 맞습니다 네 아직 당선으로부터는 7개월이 안 됐고 아니 당선으로부터는 3월달 보니까 4, 5, 6, 7, 8, 9, 10 이제 7개월이 되어가고 네 취임으로부터는 5개월이 되어갑니다 음 근데 평균으로 6개월은 지났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활발하게 뛸 때 그렇죠 이 6개월을 날마다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청와대 470억이나 드는 청와대 관리 예산 원래 안 들어오드는 예산 네 취업규칙도 없는 회사에 지금 맡겨놨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6개월을 한 것은 대통령 이명이 혈세 납니다 1조가 더 넘어갑니다 네 우리 김병조 님 김종두 다 합치면 1조 넘어갈 거다 지금 또 나왔어요 더 넘어갑니다 몇 개가 더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만 한 거 아닙니까 만오세 치아가동 파문부터 시작해서 욕설 파문 반말 파문 이준석 죽이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 지구 이재명 지구 올인하는 6개월이었는데 아니 지금이 이르다는 말을 하려면 뭔가 개선이 된다거나 뭔가 나아진다거나 뭔가 반선한다거나 뭔가 인정을 한다거나 뭔가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반영 안 되면 절대 개선 안 합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날마다 사고를 더 칩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국격이 더 떨어지고요 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전쟁이 날 것 같고요 민생 경쟁력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코로나19 때보다 중소상공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압률 때문에 물가가 온자재 고 물가 때문에 온자재가 완전히 급등해서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 올려도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시민들이 아예 안 가버립니다 소비 절벽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월급만 그대로예요 그런데 월급도 못 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 물가는 안 가서 무일품 챌린지 무지채 챌린지에 대해서 피할 수 있지만 이자 인상 통보가 만기 현장 안 해주고 이자 인상 통보가 마구 옵니다 외국에 유학생 보내는 부모들 유학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죽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입니다 속수무책이고 무대책입니다 공공요금을 급등시켜 버립니다 오히려 국민들 뒤져봐라 이런 거 아닙니까 저희 댓글 중에 안수석님 열받아 쓰러지겠어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중간에 컵라면 조금만 먹었는데 그런데 배가 안 고파요 너무 분노가 크고 너무 열받아서 밥맛도 없어요 윤석열 김경영 날마다 사고를 치니까 윤석열 차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고등학생 부모 친척들도 지금 심지어 그 아이 학교까지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또 신상태를 할지 모릅니다 MBC 기자들처럼 가족들까지 위협할지 모릅니다 이 자들이 집회에도요 와가지고 정말 10명도 안 된 자들이 3면을 둘러싸가지고요 엄청나게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공격을 하고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욕을 하고 안진 걸 백운종 권역 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그럽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새끼야 좀비하라고 경찰을 냅둡니다 정치검찰에서 정치경찰가 장악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자들이 고등학생 가만히 두겠습니까 부천 만화축체 관계자들 경기도지사장이잖아요 경기도 그 다음에 학생 교사 학교 학생의 지인들 가족들까지 괴롭힐 겁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10만 명 안팎 모여주십시오 10월 20일 100만 명 모여주십시오 약간의 갈등도 있고 노선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아직 퇴진에 동의 안 된 분들에게도 호소됩니다 일단 퇴진이라는 구호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규탄으로도 모여주십시오 그러면 나쁜 질을 덜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호소를 하셨고 지금 우리 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식사하셔야 그래야 기운 내셔서 아니 진짜 이제 지금 이 순간 막 온몸이 저립니다 배가 고파하고 막 이제 에너지 쏟았더니 끝나고 밥하고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아이고 꼭 하시고 건강도 지내십시오 저도 저는 지금 몇몇 지인들 모여있다는데 가서 밥이랑 소주라고 좀 더 팔아드려야죠 저도 너무 지금 힘이 들고요 중도상공인들 근데 저는 많이 단련되어 있으니까 또 호원해주는 분도 있고 우리 국민들 불쌍하고 우울해서 어떡합니까 답답해서 제가 그분들만 생각하면 너무 열이 받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좀 더 잘해서 정권교차 막았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거대하게 전국의 시민사단체나 진보 유튜브들이 좀 더 거대하게 모여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망하고 있는 점자는 엔조디나 심란체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나와주셔야죠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야 돼요 지지율 저는 이대로 가면 10%로 사실상 이제 이미 10%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10%가 나올 겁니다 70대 어르신 제외하면 10%고요 탄핵 찬성 여론도요 광주 방송에서 진행한 건 53%였잖아요 얼마 전에 여론사 꽃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55%가 넘습니다 오늘 서울의 소리가 정치 여론조기관에 맡긴 거에는 60% 가까이 나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더 이렇게 계시다가 쓰러질 것 같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쉽지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다음 주도 화요일에 오후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쉬니까 다음 주도 우리 시민 여러분 위해서 11일 날 4시 반에 오늘처럼 다시 한번 만나고요 저는 10일 개천절날에도 제가 오마이티비가 안 부르면 서울의 소리가 더 가서 개천절날 쉬는 날이니까 더 유튜브도 쉬니까 더 오시더라고요 안징어티비나 서울의 소리가 가서 또 열심히 방송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시에 대규모 청경광장에서 9차 촛불 행동 아주 크게 할 거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서울의 소리팀이나 윤석열 태진 본부는 지역을 돕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죠 왜냐하면 지역은 아직 활성 안 됐으니까 지역에서 또 수백 명들 모이고요 청년학생들도 지금 대규모 집회 준비하고 있고요 대학생들도 동시 다발적으로 각계각층에서 이번 주 금요일처럼 일부 유튜브들끼리도 홍대 앞에서 버스킹도 하고 그다음에 태진이 아직 동의 안 됐고 이런 난체들은 그러면 윤석열 규탄 집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투쟁하다가 이게 10월 22일 날은 뭐 태진이든 규탄이든 생각 없습니다 본국민 저기 정말 백만 명 위력을 한번 보지 2016년 1차 촛불 16명 집회가 10월 29일 날 3만 명 모였잖아요 그래서 발발했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양상이 다르지만 이번에는 10월 22일 날 총집결을 호소드리고 주변에 진보기 유튜브들 요즘 구독하기 좋아요가 많이 늘어 오마이티비 지금 130만 돌파했나요 아 지금 129만이죠 네 아마 이번 주에 네 뭐 토요일 집회를 전후해서 아마 오마이티비도 여러분 130만 돌파할 겁니다 안중근TV도 고등학교 6만 돌파할 것 같고요 네 서울의 소리도 85만 돌파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국민들 분노가 커지니까 그니까 진보기 유튜브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이 그래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다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네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토요일날 모여주실 때 만약에 그러면 유튜브로 함께 시청해 주십시오 오마이티비가 이번 토요일날 또 생중계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얼른 또 식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무지하게 나버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머리도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더 땀이 나는데 정말 이발할 시간이 없었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뭐 안중근TV 오마이티비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들은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절대 저희들이 중간에 그만두거나 또는 엉뚱한 일하는 경우 없습니다 매우 투명하면서도 매우 책임을 쓰니까 끝까지 간다 네 승리할 때까지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여사위에 아니 육사위에 금사 금사위에 여사 여사위에 법사라고 하지만 저자들이 우린 법사위에 투사가 있고요 이 투사들도 쩔쩔매고 제가 모시는 분들이 바로 의병의 나라 햇불의 나라 촛불의 나라 국민의 나라 휴먼입의 나라를 지켜온 우리 국민들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육사도 금사도 여사도 법사도 정치검찰도 윤핵간도 김핵간도 투사들을 국민들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세상의 변화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모여주십시오 진복의 유튜브들로 집결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호소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